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넷마스터에서 자기 스마트폰의 용량이 부족할 때 구글의 드라이브에서 무료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구글에서 15GB의 무료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키넷마스터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넷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16대9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최적화 되려면 16대9로 합니다 그 다음에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미디어 브라우저 터치하면 뜨죠 이렇게 자동으로 처음에는 터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클라우드 라고 했죠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일단 제가 삭제해 버리게 해서 계정을 삭제해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여기서 계정 추가가 있죠 이 계정 추가는 구글의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있죠 적다시 말하자면 유튜브 아이디를 넣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자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로그인 한 게 있어요 이걸 잘 위로 올려보면은 다른 계정 추가가 있죠 여러분은 한문도 하지 않았다면은 계정 추가란 말이 뜰 겁니다 계정 추가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요 그 다음이 본인인정 지문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그래서 패턴 사용 이걸 터치해 가지고 여기에 자기 스마트폰 패턴 있죠 비밀번호 패턴 그것을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구글로 갑니다 이렇게 구글로 가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자기 계정을 넣는 거예요 아이디 지메일 아이디 넣으면 돼요 그렇게 넣은 다음에 다음에 터치하고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미 석송랜드가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송랜드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글 아이디에 비밀번호를 넣으면 이와 같이 뜹니다 이렇게 계정이 떠요 저는 이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구글 계정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폴드가 이렇게 쭉 떠요 이렇게 폴드가 여기에서 저는 영화배우들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영화배우 터치해 보겠어요 그럼 영화배우들 여기 쫙 떠요 이거 사진을 하나 터치해 보겠어요 이 사진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거 지금 구글의 드라이브에 있는 겁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툭 터치하면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거나 스마트폰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운 받는다 이렇게 뜨면서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 하나 혹은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동영상을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 바다 선세트 일몰 사진을 가져오 보겠어요 자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자 이거 다 치자고요 제가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 바닷가에 갈매기인가 못 보이네요 터치해서 그럼 여기 같이 미디어 다운로드란 말이 떠요 그럼 다운로드 되서 금시 이렇게 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와 같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구글은 물론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려놓아야 되겠죠 이거 새해 이거 받을 거에요 새해 터치해 보겠어요 이와 같이 지금 금시 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V자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편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여기에서 미디어에 들어가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 들어가서 터치해서 거기에서 미디어로 들어가도 클라우드는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여기 들어가 볼게요 툭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계정 아까 설치한 게 있었죠 여기 들어가면은 역시 요 같이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이 폴드가 쫙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같이 여기서도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엄마의 누나 이거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 사진을 하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하나 터치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다면은 여기서 크롭을 한번 해 보겠어요 크롭을 터치해서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 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희미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에서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수 있고 다음 레이어의 타임라인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트랙에서도 미디어에 가면은 역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구글에서 자기가 저장해 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키네마스트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필요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